너 좀 갔다와 어 괜찮아 조심해서 갔다와요 빨리와 이리와 빨리와 어디 갔다 왔어 나단 주사 맞을까? 나단아 우리 나단이 살리는 주사를 맞자 아 병원에서 피아쇠까지 맞고 왔다던데 아까 간호사쌤 나단 나단 나단이 잘했네 오쭈쭈해져야 돼 나단이 척하다 우리 나단이 척하다 오쭈쭈 이하 완전 초저녁에 한 잔 들었다 이하가 자니까 다 조용한 것 같아요 오쭈쭈 나단아 조금만 기다려 오쭈쭈 니하가 됐다 이제 더 해야 돼 등골 브레이크네 니하가 더 해야 돼 오오 인자 다했어 내려갈까 어떡해 또 눈을 왜 그렇게 떠? 눈 동그랗게 떠가 또 이리 또 이리 또 이리 눈 announcing 지금 시이티비 못 쳤어 쌍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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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드라고 오늘 cgtv 당번이야? 버릴건데? 애들 이걸 왜이렇게 좋아해? 무너지기 1부 직전 잠시 연구 빨리 내려오라고 하느님 참고 사장님 그냥 이렇게 눕혀요? 아니요? 내가 밑에 할까요? 아니요 나 인생은 안팎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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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